출국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개를 들여넣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넣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개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재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넣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재단에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쓴 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때를 세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고 채를 교회에 꿰고 속죄소를 교회 위에 두고 또 그 교회를 성막에 데려 넣고 가리기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개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한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한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한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재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대순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